내일부터 60세 이상, 74세 미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그런데 사전 예약률이 60%에 그치자 정부가 접종 유인책을 내놨습니다. 백신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나면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또 야외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한 건데요.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황병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다시 문을 열 준비가 한창인 서울의 한 경로당. 지난해 2월 폐쇄된 지 15개월 만입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어르신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또 1차 접종자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통해 6개월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7월부터는 교회 등 종교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. 특히 2차 접종자에게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할 계획입니다. 국민의 70% 이상이 1차 접종하게 되는 9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검토합니다. 정부는 1차 접종만 해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%에 이른다고 설명했지만 방역 완화 조치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백신 접종 사실은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 TV조선 황병준입니다.